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산물 모듬 시원한 맛이 톡톡 터지는 해삼입니다. 해삼은 인삼의 사포닌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서 바다의 삼이라는 뜻으로 해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특유의 오독오독 매력적인 맛과 높은 영양가 덕분에 인기 만점 해산물입니다. 먹기 편하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연산 손재 꽃몽게 꽃몽게는 겉은 붉고 단단한 껍질이지만 속은 홍시처럼 노랗고 부드러운 속살이 가득합니다. 그 맛은 바다를 한 입에 먹은 것처럼 시원하고 쌉싸름한 특유의 향미가 매력적입니다. 싱싱한 생굴입니다. 언제 먹어도 맛 좋은 생굴 시원한 맛과 달달한 맛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 싱싱한 바다 해산물 멍게 해삼 생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송 오늘도 잘먹겠습니다. 고고 멍게 부터 봉경이 진하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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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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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초콜릿 골고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었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